안녕하세요. 미주콜렉터 미니스탁맨입니다. 어제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그래프의 모습이 그저께만 다르게 장 초반에 밑에 있다가 종가루는 위로 올라가는 우상형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때 미니스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장 중에 저점으로 매수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뉴욕 마감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가 거의 회복됐을 때 우리는 시간을 두고 매우 점진적으로 그리고 매우 투명하게 비상시에 제공했던 지원을 걷어들일 것. 페드 파월 형님께서 살짝 보수적인 입장의 멘트를 흘려주셨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 있겠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인플레가 우려되니까 이렇게 벌려놓은 양적 완화를 좀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일자리 지표는 예상보다 좋았다. 실업수당 데이터로 인한 강세의 징후는 더 넓은 시장에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줄 수 있다며 노동시장이 약진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 주식과 연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고용지수는 증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배웠습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은 것은 여전하지만 예상을 그동안은 너무나 안좋게 경기가 너무 안좋을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나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용지표가 점차 좋아지는 이러한 시그널은 물론 그간의 페드의 정책들이 좀 먹혔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직 제대로 경기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회복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적완화 준비되어 있죠. 부양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9조 달러의 부양책이 준비되어 있고 3에서 4조 약 3,300에서 4,500조 원. 억이 아닙니다. 3,300조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인프라스트럭처 패키지가 준비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용이 좋아진 모습이 좀 나아지면 앞으로에 벌어질 이러한 양적완화와 양적완화의 부양책들이 조금 명분이 약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연준의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취임 100일 전까지 2억 샷의 2억 명한테 맞추겠다는 거죠. 백신 접종이 이뤄지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서 100일 내에 1억 샷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두 배로 지금 아무래도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배로 제시하면서 경기 회복에 좀 곧비를 더 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상 이제는 이제 백신의 수급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백신이 급하게 만들어지고 또 처음 이렇게 백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임상이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좀 약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유럽에서나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에서 좀 달갑지 않아 하고 있는 분위기가 흘러오고 있고 화이자 백신은 그나마 나은데 그것조차도 현재 마스크 생활에 익숙한 일반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고 나서 혹시 나 지금 이렇게 멀쩡한데 괜히 이상해지는 거 아냐 라는 생각에 좀 주저하는 그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6%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궁금하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경제성장률 추이가 그간에는 1.6에서 2.9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규모를 보여줬는데 뭐 이 숫자도 적은 게 아닙니다. 워낙에 엄청난 나라가 엄청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신장에서 마이너스 3.5%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5%의 전망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예상이 들고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비슷한 그래프인데 우리나라는 좀 더 강도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1%였는데 올해는 3.2%까지 될 것 같다. 예년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수준인데 미국은 거의 두 배입니다. 두 배가 넘죠. 이런 것들이 현재 증시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만 막상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마스크를 벗고 영화관에 가고 비행기가 뜨고 하면 주가는 아마 더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제가 사는 지역도 새로 지하철역이 요 앞에 생겼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지하철역 들어서고 나서도 10년간은 거의 그 주변의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짓겠다라고 하는 예타가 결정되면 한 번 오르고 착공에서 첫 삽을 뜨고 나면 또 한 번 오르고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나서 계속 인프라가 구축되면서도 계속 오르는 그런 구조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1.9조 달러의 부양책을 발표해서 미국인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예정인데 우리의 바이든 형님께서 3,4조 달러 수준 무려 하나로 약 3,500에서 4,500조 수준의 미친 개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저 같은 주린이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 번 찾아봤습니다. NYT에 따르면 이번 지원안은 두 개로 나눠서 추진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첫 번째, 클린에너지, 5G, 통신, 브로드밴드, 에너지 효율주택 등 두 번째, 도로, 다리, 철도, 항만, 전기차 충전, 전력망 이건 정말 인프라라고 볼 수 있죠. 기사만 보면 다시금 태양광 등의 에너지주나 5G, 통신주 기관산업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뜨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아,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겠네요. 다음 대선 출마하겠다는 바이든 형님의 목표도 나와 있습니다. 내 계획은 재선을 위해 뛰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기대 대통령 되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벌써 4년 후에 재선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선을 누리는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있죠. 아주 인상 깊었던 트럼프 대통령 다시금 백악관을 차지하려는 트럼프와 또 한 번 붙게 되는 아마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이든 대 트럼프 누가 이길까요? 바이든이 이기지 않을까?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금일 주문 넣은 종목은 애플 3만원, 구글 1만원, AMD 2만원, 엔비디아 2만원, 비온밋 1만원, 펠로톤 1만원, 도어데시 1만원, 팔란티어 1만원, 유니티 1만원, 텔라닥 1만원, 퀄컴 1만원, 비자 2만원, 총 17만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매일 미국 주식이라는 이 눈덩이를 스노우볼을 함께 굴려 나가실 분들 함께 댓글로 소통하면서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적 안전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저와 같은 주린이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